루트 x 는 이렇게 생겼다 라고 치면 2 k ln x 는 원래는 아래쪽에 이렇게 존재 하겠죠 맞잖아 그렇다면 k 가 커져 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겠다 어느 지점에서는 여기에 달라붙는 접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접하게 되는 지점을 찾아서 그때의 k 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양수 k 의 최대값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 안 접하면 아래에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접하게 되는 접하지만 계속 ln x 2 k ln x 가 아래쪽에 있도록 이 그래프는 루트 x 가 되고 접점 생각해 볼까요 t 그러면 음 접점에서 미분계수 같고 미분값 같고 함수값 같아야 되니까 함수값 비교해 보면 루트 t 랑 2 k 의 ln t 랑 같은 t 구요 미분값 루트 x 미분하면 어디죠 2 루트 x 분의 1 얘랑 2 k ln x 미분하면 t 분의 2 k 얘를 연립을 해서 t 또는 k 를 찾아 봅시다 k 에다가 k 로 정리를 먼저 해볼까 얘를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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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까요 여기로 왕창 넘겨버리면 넘기면 k 올라가고 2 내려가니까 k 는 4 분의 루트 t 이렇게 돼 있네 k 로 정리를 첫번째 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번호가 k 로 정리를 1에다가 대입을 했더니 루트 t 는 2에 1은 곱합시다 2 분의 루트 t l n t 약분하고 넘기니까 2 그래서 t 는 어디다 2의 제곱이다 k 는 4분의 2 4분의 2 4분의 2